Q. 바퀴 터뜨린 가능해 가능해 살 수 있어 이걸 근데 바퀴 터지면 아 바퀴 안 터졌다 와 살 수 있어 나의 운전 실력으로 또 살 수 있다고 아아 와 쟤 혼자 튄다 난 너무 죽이고 싶어 이거 나 때문에 다 죽은거 아니에요? 그렇지 니가 운전을 걷다고 해가지고 다 죽은거지 앞으로 공기님이 운전하시는걸로 아 그래 그게 나일거 같다 공기님 저기 가서도 또 가야됐거든 바로 시간이 1분 30초밖에 안 남아서 월야님 나갔네 아 상처받아서 나간거야? 아 제가 상처받았나보니까 삐졌나본데요 진짜 하하 설마 저거 버스 다 오셨네? 어어 자 제가 한번 치쿵장 볼게요 어디로 가야돼 이거 나 죽는다 나 죽어 아이고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야 어디서 또 차소리가 들리는데 그 월앤님 튕기셨대요 아 그래 네 에이 그냥 이거 그냥 죽어요 야 폭탄 설마 여기까지 왔는데 개고생 아 이거 기름 많아요 기름 오우씨 그냥 나가요 이거 지금 망 망한판이 잠깐만 야 잠깐만 왜그래 난 살 수 있다고 살 수 있다고 에이 겁나가 많이 싶은데 그러면 쟤 쟤 죽이고 나가죠 그럴까? 혼자 튀는 저런 나쁜 예를 그걸로 머리 조준해가지고 그걸로 머리 조준해가지고 왕성 분량 나오게 흐흐흐흐흐 알았어 기다려봐 오케이 오케이 가자 잡으러 가자 흐흐흐흐 같은 팀인데 혼자 도망간 놈 잡으러 가자 으아아아아아 오케이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맨날 잠수하는 것 같나 계속 지금도 가만히 있네 아니구나 얘 가만히 안있네 어 그... 저기 오른쪽에... 쏜다 쏜다 공기님 쏠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어 그래? 오른쪽에 한 명 있어요 오케이 한 대도 안 맞지롱 역시 진짜 죽이고 한다 이제 막 죽인 다음에 마이크 써가지고 욕하는 거 아니야?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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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팀킬의 제왕 각 제목이 유튜브 영상 올려가지고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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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지금 집안에 있거든요 그 뭐라하지? 해수 아 순순님 어서오세요 거기 vue 흑 네 그 바로 앞에 있지 흑 먼저 이제 착한 척을 하세요 완전 구급 상자 주고 스 nad 오오 오 쏜다 안에 들어가시면 지링크 먹고 흑 흑 흑 야! 얘 너무 죽이기 미안한데? 얘 쭈그려 앉아있네 얘 컨트롤 되게 잘한다 아 얘 죽여야 돼? 아 불쌍한데 어떡해 오 차폭파 시켰어 아 불쌍한데 너 어떡해 아 그러니까 얘 그래도 죽여야 되나? 아니 원하시는 대로 뭐 근데 여기 자리가 지금 좋긴 좋아요 후우 잠깐만 아 불쌍한데 아 너무 불쌍해 수류탄으로 수류탄으로 해야 되나? 그 옷이 옷이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옷이 너무 불쌍해 어떡해 지금부터 내가 너를 죽이겠노라 왜냐 넌 어 스쿼드 게임에서 혼자 야 따로 놀았다 우리를 버리고 야 너 혼자 살겠다고 조준하고 아 옷이 너무 불쌍해 너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다 그렇기 때문에 너 죽어야 마땅하다 알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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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뿌리고 죽이죠 알겠느냐 아니 수류탄이랑 같이 수류탄이랑 같이 알겠느냐 눈치챌수도 있어 의심스러운 눈빛인데 뒤에 있어야 돼 뒤에 있어야지 계속 나를 주시해 얘가 지금 술을 타면 같이 죽이죠? 그러려고 하고 있어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계속 내가 술을 타면 뽑고 있는 거를 보고 있잖아 내가 얘가 뭐하는지 뭐하는지 한 3천 동안 계속 들고 있다가 그러려고 그러면 자도로 터지잖아 어우 불쌍해 어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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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미안해 어우 미안해 어우 몰랐던거야 어우 나한테 어우 미안해 진짜 미안해 어우 미안해라 아 미안해 아 미안해 하하하 하하하 하